사과대추가 대추가 사과만한건 아닙니다 좀 클 뿐이지 거름을 안주면은 역시나 대추나무도 벌레가 없어 내가 볼때는 대추나무도 그렇게 벌레가 많지 않아요 보면은 토실토실한게 이거 뭐 농약 친 것도 아닌데 잘 익죠 어 대추나무 거의가 물어 뜯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대추나무 어 괜찮아 이것도 사과대춘데 얘네들은 어려워가지고 어린데도 많이 컸죠 잘 자랍니다 대추나무 역시 우리나라 품종이기 때문에 탈 없이 잘 커요 물이 점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어디까지 차버리면 이제 죽는단 말이야 그게 문제지 저희도 이제 물고이죠 아 이거 흙을 더 받아야 되는데 거위들 아 거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내년 봄에 이제 안에 많이 나올거야 감사합니다.